멀찍이. 소민아. 대감 공연을 하겠어. 대감 공연을 할 테니. 돈을 해 주시오. 돈을 해 주시오. 아이고 이게 뭐냐. 아이고. 아이고. 이것이 명절이세요. 유 씨요. 유 씨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세 개 잘한다. 여기 이리 앉아요. 유 씨요. 복데기가 들어와서. 아버지 파이팅. 아버지 파이팅. 너 또 뭐야. 자석인간 아니야? 아니 자석인간. 아니 재수씨가 더 연계돼? 재수씨가 별의별 능력이 다 있는데. 자 가자 그러면. 선희가 이거랑 보여줘. 이거랑 보여줘. 좋아하시는 선희 형 좋아하신다. 좋아해 좋아해.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근데 며느님이. 며느님이 참 선희. 고와요. 선희 곱다. 며느님이 참 선희. 덕진 형 좋아하시네. 근데 좋죠 형. 되게 좋아해. 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전 음악 하는거. 왜 좋은지 몰랐거든. 좋아진다. 야 덕진 형 이제 받는다. 좋아진다. 이 선이 좋네 이제. 아주 잘해. 잘한다. 며느님은 이게 특히 좋아. 이게 좋아해 이게. 이게 좋아해. 뭘까 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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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이게 좋아 이게. 자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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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복지회관. 두 달 배운 한국무용. 복지회관 한번. 선희 사야 돼. 굳이 자켓 그냥 입으셔도 되는데. 야 너 그냥 해. 선희 살아야 돼 선희. 뭔 선희 어디. 선희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진영이가 못 받아준다 야. 야 지금 서민이 봤어? 진영이가 말까지 했을 때. 아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야 복지회관 이기하나 보자. 아니 신발까지 벗었네. 양말이 왜 그러니? 발가락이 튀어나오겠는데. 서민이 발가락에 피나는 거 아니야? 튀어나오겠는데 발가락? 매니큐어 매니큐어. 서민이 발가락에 피나는 거 아니야? 튀어나오겠는데 발가락? 아 표정 봐. 아 진짜 진짜 표정이 진짜. 어 선 나온다. 야 너 선이 나와. 어 선이 나와. 야 소민아. 잠깐만 이거.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야 소민아. 겨드라기에 떴다. 겨드라기에 떴다. 겨드라기에 떴다.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야 너 뭐야. 야 긴장을 많이 했네. 너 뭐야. 아 긴장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아니 더는 말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깜짝이야. 야 소민아. 네가 긴장을 많이 했나봐. 주정백이 나왔다. 클럽에 클럽. 주정백이 나왔다. 클럽이에요. 아, 가져가! 아 저런게 웃기긴 하네. 그리웠어요. 아 웃기긴 한다. 저는 식사를 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춤을 춰드릴 수 있어요. 장르가 가리지 않고 다 춰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시는 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런 춤 좋아해요. 진짜 잘 추워. 이거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몸이 방아난다. 진짜 무서워. 와 뭐야. 진짜 무서워. 와 뭐야. 너 가죽이지.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뭐야. 울다가 뭐야. 울지 않아. 다시 출래요. 몇 달이신데요. 네. 죽을 때 다녀. 같이 출래요. 같이 출래요. 야 얘기 다 됐어. 됐어 됐어. 얘기 다 됐네. 우리 우리 달려야 해. 다시 출래요.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말 달리자 역시 0이다 0 어떻게 쳐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춤이 들었어 지효가 지효가 춤이 들었어 넌 뭐야 또 소민아 넌 뭐야 또 소민아 나 진짜 동요해 누가 이런 춤을 쪄 동요 아니야 동요 나 진짜 전소민 이거 지효가 진이었다 나 진짜 혀를 내둘는다 혀를 내둘는다 왜 그래 야 이거 두름이 가마씨 두름이 가마씨 아 나 정말 진짜 전소민 이거 아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가서 들어가 들어가 아 저리로 가 뭐하는 거야 아 저리로 가 저리로 가라고 아 나 꼴보기 싫어 진짜 가라고 들어갈래 빨리 아 전소민 진짜 꼴보기 싫었던게 춤도 춤인데 오면서 자기가 너무 섹시했대요 아 그 느낌은 언제 알 것 같아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이 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섹시하게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입가 왜 이렇게 잎아 입가 우린다 아니 입술 왜 이래 왜 이러고 그만해요 이제 끊어요 끊어 끊어 됐어 됐어 됐어요 들어가 아 일단 둘 다 둘 다 얼굴부터 시작해 춤이 얼굴에 만족밤들이 너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어디 가는 거구나 아 택시 잡는 거야 택시 잡는 거야 아 택시 잡는 거야 아 이제 손이 딱 좋다 인형 같다 인형 같다 이야 가지고 놀다 아 귀여워 머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아니 사실 그 저기 자수가 자수 십자수 자수가 자수 십자수 본인 색깔이 확실하죠 자수예요 우리 자수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길 나와서 택시 잡는 거야 그럼 약간 시동을 이렇게 거는 거지 벌칙이 언제까지야 벌칙이 벌칙이 언제까지야 벌칙이 아하 야 이거 춤이 좀 결이 달라 어이 표정 좋아 어 송인아 이쪽 택시 불러 봐야지 봐야지 택시 봐야지 멀리 그렇지 봐야지 송인아 자 이제 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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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아 나한테 택시를 쏘 쏘 쏘 쏘 쏘 야 이렇게 불러 이렇게 야 여기 여기 세찬이 택시 세찬이 택시 불러 송인아 택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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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웃긴다 됐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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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아 인사추 하나 해냈다 인사추 하나 해냈어 그냥 샤샤샤 했으면 별로예요 어떻게 했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물가 봐 있네 아 아니야 물가 봐 있네 이런게 틀린 파트예요 송인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샤샤샤 친구들을 만나느라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 아유 아니 그건 말고 쥐 한 번 쥐 한 번 쥐 한 번 쥐 한 번 쥐 샤샤요? 쥐 샤샤요? 쥐 샤샤 친구를 만나들어 샤샤샤 나름의 느낌들이 다 있네 연륜이 묻어나요 연륜이 묻어나요 연륜이 묻어나 연륜이 묻어나 연륜은 왜 사귄게 메이크업이 묻을 수 있어 아 정말 진짜 아니 조금 섹시하게 하면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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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송인이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파이팅 못 쫓아가지만 좋다 다들 어울리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요. 오프닝에는 알았죠? 자세가 틀리네. 가자, 가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 소민아! 소민아, 정신차려! 소민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어휴, 가자! 태릿! 태릿!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와, 나와, 나와. 얘 뭐야? 이거 맞아, 얘가. 소민이가 뭐야? 이거 안무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자, 다음 다음이다. 소민아, 와. 깜짝이야. 아, 귀여워. 자, 나와, 나와.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그래. 얘 뭔데? 얘 뭔데, 얘 왜요? 얘 하는 짓이 예쁘잖아. 하는 짓이 예쁘잖아. 이 둘 중에 누구 뽑아줄까. 뽑아, 뽑아 날 뽑아. 뽑아, 뽑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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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뽑아 날 뽑아 올려 줘 됐어 너네나 안 돼? 됐어 너네나 안 돼? 안 된데 주스가 없어 너무 얄미워 자 준비 시작 슬로우 스킨스 잠깐잠가 Pascal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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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야 부러진다 부러져. 너 지금 팻댄스 아니야? naar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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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돌아오면서. 돌아서는. 야. 아유씨. 아이씨.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이거는 진짜 세찬이하고 서민이를 위한 그제. 이게 이제 영화로 따지면 너랑 나랑은 잠깐 잠깐 깔깔이. 깔깔이 느낌이지. 목을 잡아. 여기로 목을 잡아. 여기 왼손으로 목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우와 잠깐만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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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그렇죠. 자 이때 여자의 오른팔이 남자 어깨를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바꿔서 왼손. 뭐같아. 야 잠깐 뭐같아. 야 씨. 야 그냥 하지 말자. 이게 뭐야. 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진짜. 아 너무 불쾌하네. 아 너무 불쾌해. 차차차.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소민이 또 의욕 보인다. 의욕 보인다. 잘하려고. 소민이 또 의욕 보인다. 의욕 보인다. 소민이 또 의욕 보인다. 잘하려고. 여기 주인공은 소민이야 소민이. 소민이야? 소민이만 보면 돼요. 소민이가 세찬이 어떤. 큐. 세찬이 좀 믿고 봐. 죄송해요, 미모 왜 그래요? 제살아, 입 넣어? 죄송해요, 미모 왜 그래요? 제살아, 입 넣어. 우와... 와우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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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야!